헬로우 어린이들 썸쌤이에요. 오늘 보실 주제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전교 1등도 자퇴를 하고 있다. 라는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죠. 지금 전교 1등이 자퇴를 한 학교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도 세 곳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좀 기형적인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내신을 최고로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엄마들의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딸내미가 90점을 맞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60점을 맞았어.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원래 표준편차도 보고 시험 난이도도 보고 또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80점을 맞다가 60점을 맞으면 이거는 애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애가 공부를 안 한 걸 애를 한 바탕 갈고 그러고 나면 누구 갈고?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왜 성적이 이러냐? 왜 60점이냐? 아니 어머니 그건 시험이 좀 어려워서 그래. 안 먹혀요. 그냥 왜 60점이냐? 내 딸이 원래 80점인데 빨리 80점으로 바꿔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학교 내신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공부만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이 될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면 막 90점, 80점 이렇게 계속 맞아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교 1, 2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교 1, 2등 것만은 당연히 더 엄청나게 선생님들을 쪼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교 1, 2등만을 위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줘야 되겠죠? 1등급을 위한. 자 그러면 1등급은 그 문제를 맞을 거고 그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이렇게 가는 공부랑 으아 100점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는 100점밖에 답이 없어.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다 풀어내야 돼. 라고 공부하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100점이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마인드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립니다. 자 게다가 그럼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뭐 수능형 문제로 논리력을 가르는 문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굉장히 긴 지문을 아무 힌트도 없이 그냥 영작하시오. 이렇게 주는 게 사실은 1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다 영작을 하겠어요. 답은 뭘까요? 외우는 거지. 그냥 디립다 외우는 거지. 영작해보고 써보고 써보고 영작해보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더 이거를 많이 했냐? 여기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리는 거 있어요. 지금. 게다가 탐구 과목은 더 하죠. 탐구 과목은 어차피 1등급이 한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레셔가 심합니다. 어 난 진짜 1, 2등 아니면 1등급이 아니야. 1등을 해야 돼. 100점을 맞고 1등을 해야 돼.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적으로 받는 피해가 너무 커요. 엄마도 처음엔 푸시하고 달래도 보고 괜찮아 조금만 견디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둘 다 KO가 됩니다. 둘 다 나가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퇴를 하게 되면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퇴를 하면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을 받게 되고요. 검정고시 성적에 비례해서 학교 내신이 산출된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아주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산출이 됩니다. 즉 검정고시는 사실 실적 난이도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방금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정고시를 통해서 비례한 내신을 받았을 때 나름 만족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자퇴를 하자마자 재수종합반 같은 종합반을 다니면서 전체 과목을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사실 그 아이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줘서 학생들을 제대로 잘 평가를 하고 고급 문제를 내서 학생들의 논리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력을 키우는 문제는 선생님도 논리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문제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멘탈 관리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좀 쉬엄 쉬울 때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멘탈 관리이기 때문에 멘탈 잘 잡고 우리 꼭 고등학교 잘 맞춰서 더 좋은 대학교 가도록 합시다. 익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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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크죠!